그냥 만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공개방으로 하죠 지금 약간 부족하니까 혹시 한 명이라도 와주면 네 냉동비 아니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냉동비 아니면 그게 문제가 크죠 네오님께서 진짜 잘 하시거든요 왜냐면 딱부리가 진짜 잘 녹아요 지금 방이 이상해씨 99 피카츠예요 공개방이에요 공개방 진짜 막 쳐요 네 그거 써도 좋아요 방금 잡은 거 쓰겠네요 딱 물 쓰고 떠가지고 32배까지 했어요 네 네 강화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저녁에 내신 지창이 없을까요? 지금 이 정도면 출발할 거 같은데 이 막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콧구리도 빼신 거 알 거예요 엄청 약해요 까꾸리처럼 묶는 거 같아서 음 음 예습도 이거 넣으신거죠? 아이오 아니 근데 그냥 막이랑 수 아기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러네 네?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요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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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그냥 하이오할 것 같은데요 에어 이게 교과섭 아니 아니 지금이 껴있어요 두 번째 들어올 때 마귀를 껴서 아 네 합격하면 쉬는 거 같아요 맞죠? 좋을 거 같아요 어 좋으시네요 마귀라인데 자 해볼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이 어떻게? 아무여 아무여 제가 쯤 배절하시네요 아니 스킬이 중요한데요? 네 그럼 이제 냉동비빔는 없죠? 일단은 냉동비빔 아니면 없지 냉동비빔 네 잠깐만요 냉동비빔는 냉동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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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비빔는 진짜 상황이 또 많이 안좋아져가지고 냉동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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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체력가량이 가능성도 없는데 아직 문제가 아예 없을거 같은데 회복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냉동비빔 크리빔 아까 내면이 됐으면 치어날뻔했네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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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무를 쓸거야 너무 잘 어울려 되게 좋아 여기에서 우리 터너죠? 나무를 벗겨야 하는데 나무를 벗겨야 하는데 나무를 벗겨야 하는데 나무를 벗겨야 하는데 이건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 이전에도 벗겨진거에요? 네? 이전에도 벗겨진거에요? 아니 신달에서요 아 신달에서요? 응 좀 많이 오는데요? 네 심한데 심한데 잠깐만 이거 뭐 이거 너무 심한데요? 아 이거 너무 심한데 무선이 아래로 갈게요 어떻게 비가 오르몬 오는데 미차가 오르몬 오는데 비 kinda 비가 이럴 게 비 도망가 비 다루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비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비 안오다가 오 지금 이거 포켓몬로 튕기가 다 아 좀 잡으셨겠죠? 지금 시험 한 번 나가지고 한 번 해볼 것 같더라구요 지금은 지금은 아 비가 와서 지금 많이 포켓는데요? 안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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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위험해 회복을 하도 와야겠는데 이거 샤워야겠네 지금 체력이 이런데 비 때문에 사람들이 편입걸려가지고 와디라슨 드러너 튕기면 안되게 살살 이런데 이런데 자 됐죠 이런데 손으로 깹니다 저 혼자서 깨어 이런데 도장하자 이런데 아 돈이 들어왔네 충분하네 와 이거 갑자기 비가 와요 아까 비 하나도 안왔던데 아 진짜 피가 안돌리네 눈을 주네 아 다시 큰일났네 다시 차 깜짝 놀랐어 자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브리저 야 진짜 우산 갖고 올걸 우산 갖고 올까 말까나 안하고 왔거든요 큰일났네 와 이거 소나기같은데 아 벌레있어 자 라즈 3개 기력 20개 기력 20개 지금 뭐야 이상사탈가 안졌네요 데미지는 중간에 나가서 그렇고 인스팀쪽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돌아올게 기가 얼마나 많이 온지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비가 계속 오네 아우 기파리에 벌레 CP는 낮네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 계시죠 비가 엄청 오죠 비가 엄청 오죠 야 이거 CP 데테스트 레전드인데 진짜 아쉽네 잡아보죠 화면 잠깐만